하얘 절대 안 뺏겨요? 안 뺏겨요 엄청 꽉 뺏어 둘 잡아 둘 그냥 이렇게 물기 좋게 그냥 이렇게 안 물고 꼭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물고 이래 몇 번 더 넣을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먹기 싫어 보컬 너무 잘 안 먹지 모자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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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을 뱉어! 이 예쁜데 나와라! 해봉이 같은 경우는 이 돌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가족들의 반응이 살짝 놀라서 뺏으려고도 하고 이런 게 놀이로 얘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아이고 봉자 너! 너무 예쁘네. 어떻게 이렇게 치워져 깨끗하고. 돌도 안 물고. 아이고 이빠라! 우리 재봉아! 우리 재봉아! 아이고 이빠라! 놀랐구나! 아이고 놀랐구나! 아이고 이제 돌 물지 마라! 아이고 이빠라! 주세요! 아이고 잘했네! 아이고 잘했네! 아이고 잘했네! 그럼 안 물 거야? 해봉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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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자! 또 같이 오래오래 살자! ㅎㅎㅎㅎ 감사합니다.